아휴 저기 규식이는 바로 지금으로 들어갔나보다 내일부터는 저기 가게 지금도 좀 준비해야 하고 하는데 니가 일이 많겠다 정말 가게도 옮겨요? 그래야지 밤에 혼자 있는 거는 괜찮아? 네 문 꼭 잠그고 자요 말 안 하는 거 굳이 듣고 싶지는 않다만은 웬만하면은 이제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들어가 나중에 다 후회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? 문 잠그고 자라 아니 나 나가고든 바로 잠거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 여보세요? 어 엄마 나 어디긴 집이지? 어 지금 학교 가려고 자주 전화 못해서 미안 어 어 한국은 밤이지? 그래요 그럼 자요 내가 또 나중에 전화할게 어 뭐 뭐 네 뭐 뭐 여보세요 아 그냥 밖이야 어? 우리 기본도 그런데 소주 한잔 할래요? 돈 들이지 말고 그냥 가기로 와요 냉장고에 술 안주들 뿐인데 소주는 내가 박스로 사다 놓을게요 야 너무 늦었다 그냥 자라 다음에 그래 끊는다 아 정말 금자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해? 아 진짜 미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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